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수요기도회 시간에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에 대한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서로 배우고 가고 있는데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상처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생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조롱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받았던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들었고 자랐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 중에 상당한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또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 돌대가리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때 받았던 충격, 복음이 무시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조롱받는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 지금도 그것이 선명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마음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인데 이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유대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유대 지도자들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사도바오를 죽이라고 하는 무원의 압력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적용을 하려면 죽일 죄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법을 지켜야 되는 총독으로서 분명하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사도바오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사도바오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너가 신문을 받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라고 했습니다 베스도로서는 사도바오를 로마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죄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로마로 보내느냐 하는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베스도가 고민을 하다가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부임해서 예방차 가이사에 오게 되었을 때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오리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데 도대체 그 죄목을 뭐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단계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베스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을 합니다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 큰 악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도바오리 전하는 것 뿐이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충격을 받았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난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다 죽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종교 논쟁 정말 그것밖에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베스도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고 외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한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게 사실이냐고 그게 정말이냐고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 인생이 죽었다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베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충격이에요 베스도는 이뿐만 아니고 나중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26장 24절에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바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할 때 그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똑똑하다는 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너가 이게 무슨 꼴이냐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너 미치였으니 이렇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 그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 받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예배당마다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한 광고판이 붙겠지요 사람들이 부활절이 온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기독교 명절이군요 축하합니다 마음에는 전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 믿으세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에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완전히 무시하고 또 조롱하죠 부활이 있대 예수님이 부활했대 말도 안 돼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오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만났는데 조금 더 위축될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듣기만 한 사람은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죠 그렇지만 베스도는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죽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바울은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자가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가락 집어넣어 보지 못하면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던 도마가 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스대반 집사에게 물어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고 그는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무시해도 조롱해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인마 누에라신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전에만 들은 사람은 그러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움 하나를 해결 못하는 거죠 그 말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부활의 복음을 사실상 무시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부부 싸움부터 시작해서 교단 정치 싸움까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하던 당시에 권력자들이 교회에 금방 무너질 줄 알았어요 교회 지도자들 순교하도록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옥에 가두고 죽이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거죠 당시에 권세자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전도자들을 핍박해도 교회는 점점 부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죠? 교회는 그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직접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당시에 권세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지금도 이따금 교회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이러다가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교회는 새로워졌고 그리고 새 부응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직접 교회에 살아계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 방주 삼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에 그때에 더욱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임을 얻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배수도 새 총독에게는 완전히 무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자유해졌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저의 부끄러움이기도 해요 제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영악했다는 뜻이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사람들, 교인들 칭찬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동네는 이웃사람들, 교회는 교인들 목사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평가는 저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칭찬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 수 있나 그것도 연구해 보니까 다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러면 칭찬하는구나 선생님은 이러면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칭찬,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좋은 소리 듣고 살았어요 착하다, 모범생이다, 아주 성실하다 그런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마음의 내면에는 칭찬 들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칭찬 들어야 저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가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칭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임 목사가 되면 이제 누가 칭찬해 줘요? 그동안에는 항상 저보다 위에 어른이 계셨습니다 전도사 때는 목사님이 계셨고 부목사 때는 단임 목사님이 계셨고 젊은 목사 때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저를 칭찬해 줘요? 저는 칭찬 들어야 사는데 이제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임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도 교인들의 칭찬에 목이 마른 겁니다 누가 나 칭찬해 주는 사람 없을까? 나중에는 저희 부교육자들 그들의 칭찬에 대해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 칭찬은 더 이상 저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칭찬은 위의 권위자가 아래 권위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권위자가 위의 권위자에게 하는 칭찬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칭찬이기가 어렵죠 아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진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이것이 진짤까? 이것이 진짤까? 단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힘들어요 칭찬받아야 사는데 그래야 만족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위치에 들어간 겁니다 이 딜레마를 이 제 내면의 고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알았지만 막연했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은 다 막연한 것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막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아내 왕우 베니게 아주 위험을 갖추고 왕과 왕우니까 위험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외투를 입고 그리고 아내 베니게는 5m 길이의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베스도 총독은 로마 권위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걸치고 천부장과 고위 군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정말 위험을 갖춘 그런 재판장을 마련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서면 오금이 저릴 만큼 그런 대단한 권위로 보이죠 그 앞에 사도바울은 죄수로의 몸으로 섭니다 얼마나 비교가 돼요 아그리빠 왕과 사도바울 얼마나 비교가 돼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비교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실상이 뭡니까 그는 꼭두가시 왕입니다 실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형식적인 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총독이 오니까 왕이 가서 아련하는 거죠 그런 신세의 왕입니다 번위계 왕후 번위계는 또 누굽니까 아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누나예요 누나 친 남매 사이에 부부가 되었어요 번위계라는 여인 참 기가 막힌 복잡한 사연의 여인입니다 상당히 부도독한 여인이에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남매가 부부로 사니 사람들의 말이 오죽 많겠어요 그러나 왕의 권위로 그걸 누르고 살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 갈자예요 그 영혼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왕관 씌워놓고 왕의 외투를 입혀놓은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 도대체 누가 귀하지요 누가 존귀한 자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평가에만 메이면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그 삶 살지 못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죄수의 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자기는 지금 죄수입니다 자기 앞에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당당함이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부활의 주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하는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만 의식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그때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기간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기간이 되었고 사도바울도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지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던 로마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 졸업하고 30년 지나서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들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내면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삶이 다 내 쪽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눈을 뜨게 하나님이 해주셨을 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무시당한다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우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축복의 길, 승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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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승